몸을 많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유명호 선수가 계속 유명호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해수수의 몸통 공격은 등쪽으로 가요 그리고 제대로 마틀에서 또 오픈이 돼가나 말이죠 역시 또 저렇게 심판이 주의하는 것이 상당히 영향을 느낍니다 유명호 선수가 정확한 터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무모해졌어요 해수수가 저럴 때 유명호의 좋은 아주 정교한 연타가 좀 강렬했으면 좋겠는데 틈이 있을 때 이미 5순수의 정국 아 오른손으로 흑청하는 해수수 끌어안습니다 완전 프로기 위기에요 아까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피가 점점 더 흐르고 원투 왼투 올렸습니다 유명호 지금도 왼손은 지금 엄지손가락을 세워가지고요 이걸 계속 공격하는데 왼손이 나올 때 따라주면서 원투 원투 역시 조거폭에 좋았습니다 12회전 끝났습니다 역시 그 판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을 거 아니냐 역시 판정으로 이길 수 있도록 계속 손을 많이 내밀어온 건 아니니까요 이제 승패를 떠나서 자기 복싱생의 두... 정교시켜주신